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이 이베르카나를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못 잡을 것 같은데? 쟤 고룡이라 덧 안 통하죠? 덧 안 통해서 쟤는 무조건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 놈으로 알고 있어 고룡이기 때문에 덧이 안 통하고 그다음에 밥도 좀 먹을까? 밥도 좀 먹고 밥도 좀 먹고 무기도 한번 보고 아마 이제 무기 강화할 수 있는 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보면 알겠지만 무기 강화할 수 있는 게 나왔을지도 모르니까 강화 죄의 신 안 나왔죠? 크롬크로스 만들 수 있네 이거 독속성 미리 만들어 놓자 독속성 좋아 좋아 독속성 좋아 아니야 장면 안 할 거예요 독속성 이거 레어 10도 만들었어요 독속성 아니 근데 이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칼을 배면 독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 열매 이런 거 터뜨리잖아 그러면 이게 서 있으면 독 같은 거 먹어서 초당 도트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독속성 무기를 갖고 있으면 한번 때리면 독이 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때려야 그 독이 발동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어 독상검은 속성이 잠겨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이게 아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럼? 속성을 속성을 여는 건 뭐야? 아 이거 아 그러니까 잠겨있네 아 맞네 이게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아 나 이거 불속성도 잠겨있네 그럼 속성해방이라는 스킬을 찍어야 된다고? 아니 씨부랄 그래 반쪽짜리 아이템을 이렇게 샀단 말이야? 이따위 거 만드는데 이렇게 힘들었어? 아 그래 이런 것을 이런 걸 만들었 그래 이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 미친 아 난 이베리카나 준비하려고 그렇게 씨면서 3일 동안 생지랄했는데 이게 아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과자 과자 이베리카 이베리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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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같은 년 어 내가 포를 떠가지고 어 우리 집 천막으로 쓰겠다 어 우리 양탄자 어 어 우리 집 카펫으로 어 이베리카나 어 포를 떠서 내가 깔아놓겠다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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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생각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규칙이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파트너, 말씀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왜 이리 와 집을 잃고 있고... 그리고 제 사랑에 있는 곳을 지키는 사람을... 아는 거에 대해 절대 얻는 거에요 나는 어렸을 때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을 봐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을 지켜봅시켰고 이런 거에 대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아직 안에서 알 수 있을지 모르고 뭐라고 생각해? 왜 이따가 왔어? 왜 저래요? 혹시 생각하셨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전에, 제 엑디션이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음 genera이예요. 바라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가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은, 우리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다. 너랑 준비를 할 수 있잖아, 맥주. 아직도 있어야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잖아. 자 이베르가나 잡으러 가는데 얘 체력이 얼마나 돼요? 죄송한데 어 뭐야 왜 땅이 흔들려? 한 23,000이라고? 오케이 23,000이였구나 너구나 이베르가나 얘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 극혐이야 뭐야 뭐가 얼렀는데? 어? 쟤 크샬다루로 아냐? 크샬 아닌가? 나 냉기 낸상 삼성이다 난 얼지 않아 눈사라기잖아 눈사라기 쟤 크샬다우르네 크샬다우르네 크샬다우르르 얼음 버전이네 자 천천히 와 뭐야 저거 창이야? 아 창처럼 쓰네 저걸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 한번 해볼까? 자 한번 해볼까? 자 우리 그렇지 그렇지 상처를 내야지요 상처 상처 맘만 보자 패턴 맘만 보자 패턴 어 어네? 그래도 어네? 뭐야? 왜 얼어? 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냉기장 삼성인데? 나 냉기장 삼성인데 왜 얼어? 족버거 아냐 이거? 어? 어우 이거 뭐야 적당히 해 자 올라타자 올라타자 올라타! 아니 C브라이 새끼 자 회복이 슬플 좋아요 긁어 긁어 안 아파 아 야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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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지웅열맨 좋아요 나한테 어그로가 없을 때 긁기 긁 아 아니 왜 이렇게 안 긁혀 족버거 아냐? 좋아요 어그로 끌렸어 조심 조심 체력 회복하고 내려와 그렇지 그렇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미안 미안 내 실수야 자 물약 좀 먹고 대강 알겠는데 아 이것도 30분이면 잡겠지 못잡겠어 내가 설마 내가 너 따위를 못잡아서 빌빌거릴거라고 생각하나 긁어 그렇지 긁어 상처네 좋아요 아주 날개가 걸레짝이 됐어요 긁어 아주 까비까비 자 나는 고속 숫돌베기가 갖고있다 일성이지만 피해 자 긁어 어 좋아 긁어 대가리 아오 좋았어요 위험했지만 나는 잘 긁었어요 좋아요 긁어요 아주 아파요 아파한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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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 내려올거야 내 날지만 않으면 쌍검이 질 이유가 없다 내 생각에 그렇다 뭐야 뭐야 저거 저거 아존같은 느낌이네 토나 토나 오네 저거 아야야야야야야야 실수 실수 이거 죽는다 이거 죽는다 이거 죽는다 23,000 야 23,000 야 까불지마 됐어 됐어 냉속성 방어 있어서 이거 괜찮아 이거 언덕을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언덕만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언덕만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땅바닥으로 내려오 아 뭐야 몰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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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안 지치냐? 고령종은 안 지치냐 원래? 고령종은 원래 안 지쳐? 2번씩 보죠 아쉽지만 맞춰야지 아쉽지만 맞춰야지 붓기가 편하네 얘는 좀 얘는 좀 붓기가 편한게 왜그러냐면 좀 붓기가 편해 이게 보니까 꼬리 공격이 좀 있어서 그게 좀 편하네 이건 아니지 대가리 누르면 안되지 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 물약이 없어? 모논 개 재밌죠 이게 도전 욕구를 자극한다니까 도전 욕구를 자극한다니까 대가리 대가리 끓게 피했는데 야야 잠깐만 알겠다 집에 가자 집에 좀 가자 아이 미안합니다 잠깐 집에 갈게요 아이 아저씨 잠깐만요 아이 아저씨 익룡 아저씨 잠깐만요 나 집에 좀 갔다올게요 이게 나는 나는 순환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해야 되거든요 아저씨 저 순환맛 때문에 물약 좀 사올게요 아이 아저씨 아 저는 좀 순환맛 유저라서 물약 좀 사와야되요 실력? 어? 전 웃기지마 전 돈으로 사겠어요 실력은 필요없다 돈으로 산다 돈으로 깨겠어 좋았다 도망 나왔고 밥을 중복으로 먹으면 버프가 중첩인가? 양통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양통이 추천하는거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한 내가 한 한 10%는 까지 않았을까? 28,000 정도인데 솔직히 10%는 깐 것 같아 10% 정도는 10%? 20%는 깠나? 어 근데 만만치 않네 나 왔다 아저씨 나 왔다 나 왔다 좋아요 꽃이 꽂아요 꽂아 보세요 긁어 아 오 피했어요 아주 좋아요 아 아 뭐야 뭐야 아 렉인줄 알았어 어 어 죽은거야? 죽은거야? 이제 폴을 뜨면 되나? 하하하하 어 아 나 지금 방금 렉인줄 알았어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뭐야 어 어 야 얼기 때문에 이상해졌어 자 파트너 파트너 죄송합니다, 제발 꺼내소! 피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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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뭐야? 아 떨어졌어 할머니 아 할머니 왜 돌아가셨지 아 야 근데 소재는 안주네 야 소재 안줘? 하긴 뭐 죽이지를 못했으니까 소재를 안주는 거 당연한데 생각보다 딜을 더 많이 넣었나? 헌터랭크가 50 마스터랭크 12 많이 올랐어 아 이베르카나 잡는 거 되게 많이 올라왔네 이베르카나는 바다 건너 땅으로 격퇴한 헌터 하지만 이베르카나는 물러나면서 또 다른 힘을 얼핏 보여줬다 이게 페이지 2가 있다는 증거죠 그쵸?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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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엘리 demonstrac기 때문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의 mul paradigma 제가 theories 하지만 벨 persecuted 아니 , 버려 그녀도 때ienced 엘리 엘리 한번도 아 той 어색 아벨 어색 엘리 엘리 그 I believe it might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starting metamorphosis of its outer shell Whatever the case, we'll need to investigate more One last thing sir, this newly transformed Valkana seems to be building unbelievable strength 괜찮아 내가 냉기 삼성이라서 냉기 방어 삼성이라서 괜찮아 If we don't do something, Seliana could be in danger Locate Valkana Provisions, Tech, we need to fortify our defenses We'll provide weapons support from here in Asterra Be swift, but remember, each careful step or each hasty mistake May be the difference between success and failure That is all, dismissed 음, 그랬구만 자, 바다 건너 극한지로 이동해서 찾으라는 것 같아요 일단 바다 건너 가봅시다, 세리에나로 갑시다, 세리에나 음, 최고.. 음, 메시ع 하는 공 것처럼 선배 말씀 좀 해봐요 이제 일어나서 움직여도 되는거야? 정말 다행이다 아스트라 운영도 원래대로 돌아왔대 다 네가 힘써준 덕분이야 이쪽은 좀 걱정거리가 있었어 얼어붙은 땅에 간 필드마스터 말인데 무사한 걸 알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쏘는 신호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 이베르카라도 이쪽으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찾으러 가 찾으러 가보려고 찾으러 가라는 얘기죠 이거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만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이베르카나 바다 건너 극한지 한번 돌아 봅시다 일단은 이게 아이스본 한 스토리 절반정도 왔나? 절반도 안왔나? 이베르카나 한번 건드렸으니까 절반정도 오지 않았을까? 새로운 몬스터도 꽤 많이 잡았거든 밥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밥 주면 죽으면 안되냐? 밥만 안주네 밥을 안주네 기다려봐 고추가 없네 고추 있나? 고추 있어야지 고추 중요해 고추가 있어야 추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고대형이 또 여기 있네 와 깜짝 놀랐어 아직 있었어? 진작한 줄 알았는데 왜냐면 강한 자로부터 도망가는 게 약한 자의 본능이니까 아니 발버둥 치는 것도 살아있는 자의 본능인가 쩜쩜쩜쩜 가보자 어디가? 용인새끼 물가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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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rib 이벨카나 다밖에 없네 공안에 좋 ول 이 배바 이제 나 눈에 이렇게 PCUCC region 와 wszystk 통 누군 fat 4 그냥 그em 이쪽 이 쪽이라고? 여기도 이베르카다 말자고 여기도 벨로보로스 자리 아니야 여기? 펭귄이나 잡을까? 잠깐만 귀여워 펭귄도 한번 잡고 저기 바지하고 또 있다 오래된 발자국은 이거 아닌데? 내가 못봤던 다른 놈이 생겼나? 사람 발자국이 있다고? 네 음 음 어 음 음 음 음 아 is this 아 이거 밑으로 떨어져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How did... If... Is she...? Idiana. Why are there so many? SIREN 레기야나가 없어 레기야나 잡으라고? 오늘 해야하냐? 아 자꾸 얼어가지고 이거 힘들어 집에가서 나 밥 좀 먹고 싶은데? 야 나 집에 좀 갔다올게 요새끼만 잡자 자 뭐? 무슨 뭐? 얼려찌르는 레이기에나? 이 씨브라이새끼 내가 또 폿 들어갑니다 이제 그니까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똑같은 몬스터 계속 우려먹는거지 그쵸? 내 생각엔 그래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똑같은 몬스터 계속 우려먹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레이기에나 말고 어? 어? 이 새끼데?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알고 왔어 이 새끼 어? 어? 나 여기 있는거 어떻게 알고 왔어 이 새끼 아아! 렉걸린다! 와 왜 왜 렉걸리지 이거? 이상하게 유독 요번 스테이지에 렉걸리네 야 레이기에나야 꺼져 한명 한색 꺼져라 아니 아니 개새끼 아니 미친놈들아 아니 미친놈들아 아니 적당히 해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아니 아저씨들 아니 아니 똑같은 새끼들끼리 왜 그러십니까 아이 아이 저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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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셔도 되잖아요 아니 따로 있으셔도 되는데 왜 같이 있냐구요 아니 아니 왜 자꾸 얼려요 아저씨들 아 아니 아 왜 아자 아자 막 어이 아니 아 살벌하네 어이 야 이거 뭐 얼다마라 뭐야 아 존버 아 존많게 씨X 존많게 도망가자 아 저기요 나가지 못해? 아 살려줘 어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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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가 일단 퇴가 애들아 일단 퇴가 퇴가 여기 여기서 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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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수레 안해 아니 난 수레 나 그런 수레 안아 난 그렇게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따뜻한 데서 좀 몸 좀 녹이고 있어 그렇지 일로와 일로와 아하아하 개새끼 아 아 아 잠깐만 살 수 있는 아니 왜 내 앞에 있어 아니 내가 도망가고 있는데 왜 내 앞에 아 아니 존버그 렉 벌리는 거 봐 존버그 아 아 아 아 뭐야 누구랑 싸워 누구랑 싸워 그렇지 싸워 좋아요 아 그래 저 패버려 그렇지 저 패버려 아 좋아 목을 그렇지 목을 좋아요 어디가 야 나만 남게 되잖아 어 어 야 야 잠깐만 나 데려가 나도 데려가 나도 나도 아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요 아 조심히 갈게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아 큰일 날뻔했어 아이 착한 친구야 가끔 지랄 같은데 이럴 땐 좋아 하 공으로 2천 딜 넣었으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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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apan 아니라고 아 아니라고 이 걔같은 새끼야 아니야 왜 두 마리가 있지? 게임 진짜 Cage같이 만들었네 야 둘이 싸워 너네 둘이 싸우면 되잖아 야 너네 둘이 싸워 싸워 야 너네 너네 셋 싸워 아 이 개새끼들 진짜 미친놈들 도망가 잘 도망갔어 아니 아 지옥인가봐 여기 날 좀 내버려둬 장비 내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 트윈 플레임도 좋지만 아직까지는 번개가 좋은 것 같고 공격주를 끼고 그렇죠 네빙주 네빙주 도약주 좋아요 완벽하다 완벽한 완벽한 세팅이야 이 다음에 이제 어 저 저 치킨새끼 아니 아니 얼음 얼음 아씨 냉동치킨 먹으러 가야겠다 어 근데 밀림은 없어요 지금 지금 렉은 많이 없나 나는 솔직히 게임하면서 좀 렉이 있거든요 잔렉이 좀 있어서 어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네 또 잔렉이 너무 심하면 내가 포맷 해볼게 포맷하고 내일은 내일 방송할때는 지장없게 해놓겠습니다 고추로 어 핫드링크 만들어 먹어 또 잃이呢 지금 시작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 있을텐데 아멘 아멘 이새야, 레이 해야죠 자고 있는 거야 저거? 잠자는 거 깨워야지 잠자는 거 일단 깨웠고 도망가 도망가면 한 명은 나올 거야 한 명 한 명 기어 나오게 한 명 기어 나왔죠? 난 그럼 옆길로 통해서 저 위로 올라가서 아 맞아 여기 옆길이 있었어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잘라야지 자 올라탔어 좋아요 좋아 쑤셔 올라타서 지금 쑤시고 있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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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일단 괜찮아 또 저쪽으로 갔네 야 많이 많이 때렸어 많이 때렸어 괜찮아 괜찮아 많이 때렸고 자 이쪽 좀 이쪽 좀 와 이쪽 좀 와서 한 새끼 또 끌고 옵니다 자 레이킹에다가 빨라 야 일로와 귀여워 이 새끼야 귀여워 자신있으면 귀여워 자신있으면 귀여워 자신있으면 귀여워 만화? 둘을 가 둘을 가 왜 저 두 새끼는 왜 안싸우는거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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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라고 아니 같이 있으면 못잡으니까 한 명 오라고 아니 같이 있으면 못잡으니까 한 명 오라고 아니 같이 있으면 못잡으니까 한 명 오라고 아 좀 와 그래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 아 진짜 아 진짜 같은 새끼네 저거 아 일로 오라고 와 그렇지 와 와 그렇지 걸어와 걸어와 여기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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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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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지유멸에 지유멸에 먹고 들어왔어 나이스 들어왔고 내려와 잠깐만 이거 이거 난리 큰거 온다 큰거 오죠 큰거 올 줄 알았어 자 귀여워 그렇지 좋아요 꼬리 흔들고 야야야 야야 오오 좋아요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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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상처내야 돼 상처내 아야야야야야야 자 자 안 지치네 넌 한바퀴 돌고 그렇지 까비 까비 아직 기운이 넘치네 이 친구 아야야야야야야 와 저씨 아 잠깐만 와봐 내려와 잠깐만 잠깐만 내려와 어 뭐야 아니 안 맞았어 그렇지 내려와 내려오랬지 내가 자 상처 올리고 상처 올려 상처 올려 상처 하면은 딜 더 들어가 아 발톱 까비 까비 발톱 좋아요 딜 지쳤다 지쳤다 침 흘리다 침 흘리다 이 새끼 침 흘리다 침 흘려 아주 귀여운 새끼야 내가 꼭 이거 이 새끼 이 새끼 튀겨다가 냉동치킨 만든다 씨브라이 새끼 아깝 아깝 오와 노왔다 노왔다 피하고 피하고 그렇지 미친놈처럼 날뛸거야 날뛸줄 알고 있었어 나는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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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힘들어 지쳐 보이죠 피해요 피해요 그렇지 피했죠 올라타 야 좋아요 자 눕봉 눕봉 갈기면서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직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좋아 긁어 좋아요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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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감전 감전 좋다 감전 감전 좋다 감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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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쳤다 아 뭐야 아이씨 버그 존맛게 버그 존맛 잠깐만 피 채우자 피 채우자 어 피 채우자 피 채우자 피 채우고 피 채우고 그렇지 자 물력 하나 먹고 있고 칼을 가라 칼을 칼을 가라 칼을 내려와 그렇지 내려와 그렇지 내려와 그렇지 내려와도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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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그렇지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어디가냐 어디가냐 이거 쉽지 않네 추워가지고 스태미나가 계속 떨어지네 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언덕을 이용해야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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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아니 아니 개새끼야 어 잠깐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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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려줬어 어 조꺼우씨 야 일로와봐 일로와 내려와 좀봐 야 까불지 말고 내려와 내려와 까불지 말고 그렇지 까불지 말고 내려오고 난 여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너는 거기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다 아 까비 저 긁었어야 된대 가만히 있고 어 뭐야 여기 어디야 뭐 이상한데 왔는데 야 눈받치잖아 이거 아 함정에 빠졌다 이거 큰일났다 어 함정에 빠졌다 이거 감옥 아니야 감옥 야 물약 물약 아 지쳤다 이거 지쳤다 지쳤다 이거 긁어 개새끼야 좋아 이때야 이때 이때 이때를 노려 잠깐 잠깐 아 근데 여기 너무 좁다 여기 문제가 너무 좁아 너무 좁아서 올라가야돼 아니 살려주세요 아 아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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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기절 안 돼 기절 안 돼 죽으면 안 돼 올라갈 수가 없어 감옥이야 여기 아니 족보같은 어떻게 이런 땅을 만들지 도망가 도망가야돼 이때야 이때 이때야 도망가야돼 진짜 도망가야돼 도망 못가면 게임 터져 이거 올라가 올라가 제발 그렇지 아 살았다 살았다 어 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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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긁었다 아 야 잠깐만 또 또 또 또 어디서 어 다이스 다이스 어 진짜 좋았다 방금 방금 딜링 진짜 좋았어 좋아요 좋아요 부입하게 야야 딜 팍팍 넣어야돼 딜 팍팍 넣어야돼 이거 꼬리도 잘라버려 딜 팍팍 넣어서 이 새끼 뭐 빈사상태 만들어야돼 꼭 아까비까비 어디가냐 하 나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나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하 자 칼 갈아 칼 갈고 하 힘든데 와 방금 진짜 죽는줄 알았어 진짜 자 여기 둘이 싸우나 세력 다툼 세력 다툼 세력 다툼 세력 다툼 그렇지 세력 다툼 좋아요 둘이 싸운다 둘이 싸운다 싸워라 싸워라 싸우는 편 아주 좋아요 어휴 딜링도 좋아 목 뜯고 그렇지 일단 도망가 있어 왜냐면 도망가 있어야 되는게 한새끼가 분명 도망갈거거든요 그쵸? 한새끼 도망갈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 절로 가는건 내 예상 바뀌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디로 간거야? 잠깐만 잠깐만 나한테 나한테 오면 어떻게 저 개 어? 바다 사자 새끼 아니 냉동 사자 새끼 둘이 싸워 둘이 싸워 안녕 안녕 난 도망갈게 아 살려줘 아 살려줘 개새끼야 아 씨 더 멀리 도망갔어야 됐네 아 괜히 까불다가 뭐야 야 야 쟤 왜 내 앞에 있어 내 뒤에 있었잖아 어 저기 미친놈이 미친놈인가 봐 미친놈인가 봐 여기다 저쪽 밖으로 저 동굴 밖으로 나가 아 아 아 씨 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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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쳤다 아 위험했다 하 아니야? 아니야? 어? 이게 왜 여기 있어 야 야 미안 미안 아 제발 아 미안 미안 얘들아 미안 아 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이 둘이 싸워 어 나 도망갈게 아 왜 나 왜 나야 자꾸 어 그렇지 어 좀 지켜보자 좀 지켜보자 둘이 분명 싸울 거란 말이지 둘이 분명 싸우고 있단 말이지 나는 조금 기다리면서 어 체력이 좀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어 어 어 어 기회를 엿보다가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뭔가 뭔가 도망가는 거 같은 느낌이야 도망가는 느낌 아니야? 아 아 씨 가면 죽을 거 같은데 저 새끼 뭐하고 있나 한번 볼까 어 오오 존나 싸우고 있구만 아유 존나게 싸우네 어 지켜만 보고 있자 아이 까불지 말고 지켜만 보고 있자 이렇게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다가 어 어 이 새끼들 어 어 한 새끼 빠지면 그때 저 레이게나 쫓는 걸로 합시다 어 어 내가 봤을 때 그게 그게 베스트 베스트 판단인 거 같아 어 언제까지 저러고 있지? 자 얘는 여기로 갔고 좋아 쟤 패로 가자 좋아 야 나 왔다 나 왔다 이 새끼야 어 어디가 올라타 꼬리 좋아요 자 스테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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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복 스테미나 할복 스테미나 스테미나 그렇지 스테미나 할복 다 했어 좋아요 스테미나 꼬리 아 꼬리를 왜 흔들어 내려올 때 했잖아 내려와 내려와 스스네uating 섹ыс 내려올 땐 됐어 내려와 내려와 하 그렇지 땅바닥에 내려와 그렇지 일로와 일로와 이제 힘들고향 힘들과 지쳤을거야 지쳤을거야 내가 공격할거야 아이고 올라탔는데 기isme 꼬리 얻는다 오 피했다 나이스 피했어 자 스태미나 또 스태미나 준비 좀 해야 되고 스태미나 좋아요 자 얼음 다 깨버리고 부입하게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연속기 너무 너무 빨리 쐈어 지친 거 같긴 한데 지친 건 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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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공격해 잠깐만 잠깐만 야 그런 거 아니야 좋아 지쳤어 지쳤을 때 공격해야 돼 지쳤을 때 공격해야 돼 좋아요 딴 데 또 가겠지? 더럽게 힘드네 도대체 몇 분은 때리는거야? 다시 이쪽 위쪽 이제 죽을 때가 됐거든? 아 죽을 때가 좀 됐어 이제 핫댕크 핫댕크 여기는 뭐 없나? 나 왔다 즐긴 악연을 끝내보자 자 긁었고 피하고 나쁘지 않았고 뭐야 또 어디가? 이상한거 날려 좋아요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위험하다 이거 이거 먹어야 돼 상태 이상 해제가 너무 많아 좋아요 싸우나? 새록단척 한 번 더 하지 아니 아니 잠깐만 얘도 있는데 왜 나이야 둘이 싸우고 그래 아니 둘이 싸우면 되겠네 아 도망갔다 나이스 나이스 아니 또 두 새끼인 것 같다 아 얘는 동종이라 동종이랑 안 싸울텐데 서로 오우와 꺼져 좋아요 아 이거 존나 존버그야 존버그 아휴 아 아 이제 아직도 집에 안간다는게 존나 소름이야 이게 왜냐면 집에 가야 끝나는데 이게 물약도 없어 이제 아 아 집에가서 물약좀 가져오자 아 안되겠다 이거 캠프가서 물약좀 가져오자 아냐 내가 봤을때 그치 이새끼 한 내가 봤을때 피 거의 대부분 깠어요 이제 이제 한 한 2-30%만 더 까고 피 그 다음에 어 포획하면 돼 응? 넌 내꺼야 하면 돼 어 넌 내꺼야 보여줄게요 덧깔아서 넌 내꺼야 할테니까 기다려봐 설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갔지 아니 이거 서식지나 이런거 때문에 숨도 못쉬겠어 나는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들키면 안돼 아 들키면 안된다고 아 또 개 지랄하려고 또 도망가 도망가 과감히 도망가 과감히 도망가 과감히 도망가 한 명 한 새끼만 내려와라 한 새끼만 한 새끼만 내려와라 내려와 내려와 그렇지 내려올 수 있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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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내려와 여기도 내려오겠죠? 여기 우리 서론에서 싸우자 서론 얼음내상풀 어디갔어? 아 다시 돌아갔어 하.. 진짜 존버그 존버그 게임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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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아까 올라탔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게 언덕이 없었어 아 언덕이 있네 언덕이 있으면 언덕에 실버티켓이 무조건 유리해 아니야 아니야 실수했어 실수했어 긁었어야 되는데 실수했어 실수했어 좋아요 아 제발 제발 맞지마 제발 때리지마 제발 제발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그렇지 좋아 내려와 내려와 이제 불피하 그리고 아 까비 까비 못 꿇어서 이거 각도 각도가 틀어졌어 한 바퀴 돌고 이거 좋아요 자 여기서 꼬리 나 이거 오늘 못 깨면 키보드 푸실지도 몰라 키보드 푸실지도 몰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존나 까죽 까죽 대우가 존나 걸고기 쉽네 좋아요 상처 상처 언덕 한 번 더 이용하자 언덕 이용해 일로와 일로 와봐 좀 와봐 좋아요 지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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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만해 야 그만 죽일 때가 됐잖아 코 좀 뜨자 이 새끼야 어휴 또 피했네 어디갔어 좋아요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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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쯤 아니 언제쯤 중 아 좀 내려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지은 별매야 이거 야 일로와봐 일로와 걸어와 걸어와 제발 아 쉬지말고 와 쉬지말고 와 쉬지말고 와 아 쉬지말고 와 쉬지말고 와 아 그렇지 좋아요 딜링 다했어 딜링 다했어 아직도 아직도 안 절어? 하 미쳤네 미쳤네 이거 왜 안 절지 저 새끼 왜 안 절지 하 아 진짜 토악집 나오네 진짜 그래 그래도 좋게 생각해 집이 아닌게 집에서 두부마리가 아닌게 어디야 그렇지 어 좋게 생각하자 어 지진좀 제발 여트냐니 당연히 히트지 아니 히트 어 제발요 어어 제발 아 이 개새끼 자 코콜러 안닿다 아 닿았어야 되는데 아 살고싶어 살고 그렇지 자 좋았어 일단 한바퀴 돌고 자 오고 돌을 때 그렇지 긁고 좋아요 이새끼 이리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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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넣어 딜 넣어 다 죽여버려 부쳐버려 아주 가로를 내버려 잠깐만 저거 벨 왜 자 이 새끼야 죽어 이 개새끼야 설마 설마 어 절뚝 절뚝 설마 아 잠깐만 쟤한테 죽으면 쟤한테 죽으면 이상해진다 도망가 도망가고싶어 아 아 아 아 딱 딱 딱 아 아저씨 아저씨 살려주시면 안돼요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아저씨 저 저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오케이 지나갈게요 아저씨 안녕 쌍놈새끼 안녕 쌍놈새끼 안녕 잘 있어요 아 좋아요 하 하 그래도 깨서 다행이다 절뚝절뚝 걸은거 같은데 하 하 어떻게 가 저거 바로 절로 가면 돼 사냥만 빨리 끝내면 되는데 캠프로 이동 자고 있을거야 난 믿어 어 저 우리 어 저 냉동치킨새끼 냉동닭새끼 어 분명 어 분명 자고 있을거야 그럼 잘 때 덫을 깔아 그리고 덫을 깔면은 걔가 어 굉장히 괴로워할거야 그 때 어 포회복을 써서 어 잡아버릴거야 그리고 바로 기름에 튀길거야 이 개같은 새끼 아 아니지 아 깜짝 놀랐다 걸어와서 잠깐만 지나갈게요 하 지나갈게요 어 아니잖아 어휴 잘 있어요 잘 있어 잘 있어 잘 있으세요 자고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요 자 여기다가 나비 맘이 넣어서 깔거야 그리고 괴로워하는 얘를 잡을거야 넌 낼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집에 가서 기름에 튀겨야겠다 개같은 새끼 아 아 아 아 집에 가서 기름에 튀길거야 이 개새끼 어 어 부위부위마다 어 어 어 잘라내가지고 내 무기과 되고 내 방어부가 되겠지 아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이 녀석은 다시 한 번 더 살려줬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넌 안고 근데 진짜 내가 알았을 때 내가 알았을 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 너는 내가 항상 찾는 길 진심 아 네 항상 바라보는 걸 보면서 볼 수 있는 것들 더 읽은 제 수술의 학생들 아 이 논리, 이 논리, 이 논리, 이 논리, 이 시스템, 이 오리지널, 저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스토리에 끝났습니다. 싱싱, 이처럼, 이처럼, 이처럼... 이거... 관련 Valkana? 이 시리즈가 이곳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벨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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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칸입니다. 편리한 벨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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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칸은 벨칸의 벨칸가 벨칸의 벨칸을 이용합니다. 아 근데 날아다니는 게 너무 싫어요 아 이 날아다니는 공룡이 너무 싫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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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와 36분이나 걸릴줄 몰랐어 아 마라잉도 몰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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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앞은 안전앞은 안전앞이 있었습니다 자아